여기까지 왔으면서 올라오지 왜 밖에서 보지. 이한나 디자이너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? 이한이가 누나라서? 그것도 그렇고. 니가 왜 눈치를 봐. 잘못을 누가 했는데. 어쨌든. 여기 수정부티크 대표가 니 이모야. 눈치를 봐도 이한나가 봐야지. 그러지마. 알았어. 엄마. 이모한테 이상한 얘기 안 했지? 그린 말이야. 응 안 했어. 이모한테 아무 말 마. 알았지? 너. 수정이 찾은 건 맞지? 엄마 속일 생각 마. 안 그러면 다 얘기할 거야. 찾았어. 찾았어? 정말 찾았어? 진짜 수정이야. 수정이가 맞아? 그런 거 같아. 어머나 세상에. 야 넌 이 좋은 걸 왜 말을 안 해.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. 지은아 일어나. 이모한테 가자. 얼른. 지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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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한테. 말 안 하면 안 돼? 그게. 무슨 말이야?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좀 더 알아보려고. 방금 수정이가 맞다며. 그 그림 보면 분명히 수정이야. 틀림없어. 어릴 때 수정이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잖아. 아이 그래. 확실치 않아도 유전자 검사만 하면 하루면 알아. 지은아. 근데. 내 느낌엔. 이번엔 진짜 수정이가 맞는 거 같아. 저기. 왜? 수정이한테 뭐 안 좋은 일 있어?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니? 정말 답답해 죽겠네. 지은아 말 좀 해봐. 아 그래. 아 그래. 그럼. 일단 이모한테는 비밀로 하고. 진짜 수정인지 아닌지. 너랑 나랑 알아보면 되잖아. 수정이 어딨어?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. 누군데? 강한이. 누구라고? 강한이야. 강한과 강한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